카타 크면 노답인데 그건 상위 티어고 우리 티어는 카타 크면 개꿀이라고 부른다네 자기가 알아서 무리하기 때문이야 야 이것도 각은 다 이해 난데 탑에서 AP가 나와줄라나 모데카이저 같은거 서포터도 판테온이라서 탑은 몸빵으로 갈거 같고 야스오에 맞춰서 몸빵할거 같고 그러면 다이애나가 야이에나에 야파이트에 다이애나가 또 각이긴 해 가장 좋은 조합하기엔 다이애나가 맞고 다이애나 할라그랬는데 어 안해? 야스오 너무 수다스러워 믹상이야 자기 야스오 해놓고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 자기는 나는 개재미는 야스오 하겠습니다 야스오 해놓고선 어? 다이애나 해달라 뭐해달라 어? 아무래도 안되겠어 내가 하고싶은거야 얘기했어 어어어 릴리아가 재밌어 릴리아가 딱 뿅뿅뿅뿅 뭔가 뛰는 자세조차 재밌는 바로 이 캐리 릴리아 비켜판대온 안보여 비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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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 보인다 도망가자 친구들아 아아 공격해 발로 오여기 케이틀린은 공격해 반테온은 공격해 공격해 발로 보이세요? 빠쌩 시원시원하구만 누가 케이니? 칼날불이 제일 잘먹는다고 했어 칼날불이 장인은 바로 나 릴리아다 잡았어? 오 뭐야 야 야쓰오 야쓰오 그래도 잡아냈구나 개구치다 야쓰오가 죽어서 각 안볼게요 윗발개는 차라리 갱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개 이제 집착 안할라고 탑각 안나오니까 집에가서 아래발개 각을 보자 이렇게 되면 좋다 아 Whoever 파이기에 대한 욕심이 과 anthallon 아 여기다 핑하막으면 37분까지 살아있는즉도 있는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 히잉! 잘 먹고 갑니다! 꺄어어어어! 짜씨! 아이고! 아이고! 아! 더 더! 더 더! 털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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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굿 안 안돼 죽어버려 나도 죽어버려 아 50점 야삐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킬 레벨 2킬 0-2였지 하하하하 탈론이 짠씨 탈론이 아니고 저 친구 멜론이구만 아주 달콤해 잘 크고 있습니다 용가리를 먹었구나 이 짠씨 그렇다면 나는 전령을 먹어주마 아니 친구야 아니 전령 아유 이 놈의 탑라이너들 진짜 전령 잡고 있으면 좀 아 개굿 혼자서 잡으실 수 있었구나 아 말파님 야스온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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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 크면 노답인데 그건 상위 티어고 우리 티어는 카타 크면 개꿀이라고 부른다네 어 자기가 알아서 무리하기 때문이야 어 자네 티어와 잘 큰 카타의 호칭이 사뭇 다르구만 좋아 어 개꿀? 뭐해 너 따라해봤어 아하하하 아니다 아니다 우리 사이가 우리 사이가 이걸로 결렬되겠구나 충동적으로 채팅치지 말자 충동적으로 오케이 개 차라리 무소식이 흰소식이다 채팅을 치지 말자 차라리 오케이 어차피 카타리나 지존세기 때문에 야스오이가 이거 라임 밀어서 타워골드 먹는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전형으로 타워골드 접취하고 해물님 저번에 노방종 끝나지 않았나요 왜 다시 합니까 어 님께서도 그 가정은 말이 안된다 그게 로또지 1승금 노방종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그 가설이 맞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7개월동안 안나오던 1위승금 노방종이 또 나오고야말았습니다 캐 갈게요 캐터 주자 오케이 야 저거 한방에 우리가 절해야돼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돼 쟤 한명에 응 안돼 어 카타리나 이 짜씨 우리 티어에서 개꿀로 불리는 카타리나 따위가 이제 한타 들어가면은 눈 핑핑 돌아가지고 어 눈 핑핑 돌아가 도수 높은 안경 낀 듯한 난이도를 느낄거야 어 카타 최근 승률 100판데요 저도 이번판 이기면 최근 승률 100판데요 저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이스 정글 자리를 벌리자 우리 팀원들이 오브젝트에 신경을 잘 써주는구만 개구시로다 아하 누가 먹었어 아 이거 탈론이 먹었네 내가 차라리 전령을 볼걸 그랬나 너무 따로따로였던거 같다 어 싸게뜨기 아니 이게 그냥 전령을 먹으면 다 죽는 각이였어 각자체가 그래서 한쪽을 뚫어야 돼 무조건 가래시가 아마 알거야 이거 전령 먹으면 다 죽는 각이야 각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뚫어서 숫자 한 명이라도 없애고 먹었어야 되는 각이라 나는 생각했지 판단했지 가래시 자네 솔직히 판단해봐 진짜로 나 자네 진짜 판단력을 한번 보고싶어 자네 자네 다이아 1의 눈에서 나의 나의 플랜은 어떻게 보일까 나 그거 한번 나 진짜 궁금해 어 자네 진짜 모른새로 묵비권 하지 말고 어 말좀 해보게 가래시 가래시 판사님 롤 안해 그냥 자네가 대답하게 자네가 롤의 판사야 왜 판사님을 찾아 자네가 우리방의 롤판사야 우리방 최고 뛰어 마스터 뛰어 말해보게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볍게 말해봐 괜찮아 괜찮아 나 들을 준비가 돼있어 경청할 준비가 돼있어 귀를 씻고 경청하겠다는 말이야 진짜 나는데 그 안목을 한번 더 평가받고싶어 피드백 어 괜찮아 괜찮아 자네 생각이 다르더라도 말해주셨으면 좋겠어 어 어 제발 따아악 잘가라 친구야 묻었어 오케이 아이 아 이 자식 너에게도 한수가 있었구나 그래도 적 바텀 다 잘라내면서 한타에 승리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오케이 가래시 말했어? 말했어? 가끔씩은 형이 골드인게 신기할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구만 가래시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고? 아니 가래시 괜찮다니까 좀 말해봐 속 시원하게 방금 자네 어떤 각을 봤어 나는 여기서 이게 쌈짜먹히는 각을 우리 다 죽는다 여기 AP 들으니까 얘네 내 궁극기 믿고 여기 뚫고 그 다음에 저녁 먹으면 된다 난 이런 판단이야 자네는 어때 자네 판단은 어때 악몽이 이런 기분이 전 원딜 원툴이라 그 정도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아 원딜러가 그러면 그렇지 아 원딜러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리가 없지 괜히 기대했구만 드러운 원딜러들 오케이 아 역시 우리 정글러 판단은 아 골드 정글러의 판단은 마스터를 뛰어넘는구만 개구 좋아 아 아 아 가네시 말해봐 이거 지금 게이틀린이 잘못한 거 아니야 자기가 원딜리부 쪽에서 말해봐 이거 릴리아가 당할 거 같으면 게이틀린이 제가 어그로 끌겠어요 하면 돌풍 앞으로 쓴 다음에 바로 돌풍같이 딱 어그로 쓴 다음에 바로 어그로 딱 빠지면은 바로 임무 완료 한 다음에 딱 풀 뒤풀 써가지고 딱 어그로 빼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가네시 가네시 대답해봐 맞지? 가네시 가네시 추하게 굴지 말자 뒤돌아도 추하게 지지 말자 개불 봐서 정신 차려 이 자식 앗 오케이 오케이 꺼내 먹지 꺼내 먹어요 꺼내 먹어요 꺼내 먹어요 오케이 편 어우 캐까 페일 3개나 있으면서 케이틀린이 아니 태풍도 태풍의 핵이 가장 안전하다며 럭스 궁극기의 핵 속으로 들어간 건가 오야 자 진행 그런 실수는 안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모로 Friend 지금은 오히려 하음 케이틀린이 petits button 무리하지 않고 야 showers 피 빠졌다 절대 안 돼 우리가 하나같이 빠질 수 있었어 오히려 예자댓이지 야 바론을 했네 야 이거 뚫고 나가야되는데 아이고 지겠는데? 게임 끝나겠는데 이거? 최대한 라인 지워야돼 올해 내가 이긴다 빼야겠다 빼야겠다 저쪽으로 온다? 난 이쪽으로 시간 많이 끌었다 나이스 막았습니다 무빙 왜그래? 뭐? 너는 판단 왜그래? 성장 왜그래? 텐트리 왜그래? 마음의 소리입니다 바로 난 타야될거 같은데? 여기 초필살기 투존냐 여기에 걸자 투존냐 특급판단 이전으로 많은걸 알 수 있지만 이번 한타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한타 지면 무조건 지는거지기에 미래는 없기에 봐봐 빨리 봐봐 간다 자 봐봐 이거 어? 빨려 빨려! 오케이! 오케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됐어! 어!!! 먹어 먹어 먹어! 바로 먹어! 이제야! 이 가질을 리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이거 애매하다 아그러워 맞으면 안되는데에! 케이틀리시 터 터 터 터 케이틀리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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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 오케 쫙쫙쫙쫙 오케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손해받는데 어떻게 한타한번으로 우리가 이득을 보겠어요? 오케이 막아낸걸로 만족하자 일단 오케 ㅇㅇㅇ 난 지치지 않는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22548 준수한 딜을 넣었으나 저 카타리나의 매서운 하아! 원래 잘 큰 카타리날 우리티에서 개꿀이라 부르는데 어째서 꿀만 오지! 상수 말벌하고 함께 왔네! 이런 세상에! 저런 말벌같은 놈 얼마나 빠르고 독하게 우리를 쏴대는지 하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